아중호반 문화예술제 기념 가요사람 콘서트 강민주씨가 화려한 시작을 알립니다 남이 남이 사랑하며 불장난 내가 내가 사랑하는 로맨스 하지만 나에게도 그런 사랑 있었답니다 누가 누가 말을 해줘요 내 사랑은 내 사랑은 로맨스라고 누가 누가 말을 해줘요 그 운명은 로맨스라고 사랑은 신비우면 나 아니면 무지개였나 그 누가 누가 말을 했었지 해석하길 바랍니다 남이 남이 사랑하며 까만 새 내가 내가 사랑하는 로맨스 하지만 나에게도 그런 사랑 있었답니다 누가 누가 말을 해줘요 내 사랑은 내 사랑은 로맨스라고 누가 누가 말을 해줘요 내 사랑은 로맨스라고 내 사랑은 로맨스라고 난 사랑은 로맨스라고 사랑은 로맨스라고 나의 사랑을 하겠지 해석하길 바람으로 사라지는 행보여나 아니면 아니면 불행이었나 그 누가 누가 말을 했었지 생각하기 다르기라고 남이 남이 사랑하면 울잖아 내가 네가 사랑하는 로맨스 하지만 나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었답니다 누가 누가 나를 해줘요 내 사랑은 내 사랑은 로맨스라고 누가 누가 나를 해줘요 운명은 로맨스라고 운명은 로맨스라고